개소리가 돼 깜짝이야 전 대리님 뭐예요? 성도 안 좋아요? 울어요? 아니 뭐야 운해 안 울어요 왜 울어요? 저는 지우씨가 좋은데 솔직히 국혐이라고 생각하셔도 못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재발령 신청하기도 너무 어렵고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불편해 이 사람 하나 말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 하나는 누군데요? 조평태라고 차버린 전 여친이요 정 대리님 싫어서 피한 게 아니라요 정 대리님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실까 봐 제가 피해드린 거였어요 서로 좀 편해질 때까지 그럼 그 점 아니에요? 말했잖아요 변태라고 생각 안 한다고 아니 변태는 맞나? 뭐 인간은 어느 정도 다 변태 아닐까요? 알아요? 지우씨 멋있는 거 제가요? 지우씨 혹시 제 주인님이 돼주시면 안 될까요? 그건 사귀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주인님만요 순수하게요? 네 지우씨 같은 사람이 주인이라면 좋겠어요 싫어요 그쵸 그쵸 그 죄송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대리 부르실 거 아니에요? 아 아 아